회장님 점심은 뭘로 드시겠습니까? 으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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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서양락 대리 서양락 대리 우리 서양락 대리는 먹고 싶은 게 뭐예요? 그럼 저는 작장면 나는 점심을 예 서양락 대리가 주는 미니 개래기장을 먹고 싶은데 그럼 지금 바로 개를 사오도록 하겠습니다 얘 안에 잡아오세요 예 알겠습니다 나로 할 줄 아내 이 개래기야 차승원 돌로옥도 안다 버려 내기야 계속 군소같아 내기야 나한테 뭐라고 하는 이 내기야 벨트로 좀 맞아야겠어 오오오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배경 여러분! 헌터 배경! 여러분 오늘 제가 볼 컨텐츠가 뭐냐면요. 바로 바로 아수아주 개 록 같은 회장님이 말씀해주셨다시피 미리 개를 잡아서 간장게장을 먹어보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까지 간장게장 컨텐츠 했을 때 보통 금개 털개 이렇게만 했었는데 쫄짱 개를 끼러 간장게장을 하면 한 입에 뚝딱해서 밥 한 고기 롱나 박도둑 뭐 개손이야. 문법 나열이 하나도 안 되네. 짱을 내려면 지금 바로 쫄짱 개 롱기들을 한번 잡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혼자 롱이 싫어. 같이 가요. 레츠 고! 자, 배짱 개 롱기야. 여기 롱나 돌아와 롱기야. 자, 여러분 오늘 파도가 좀 칩니다. 바깥쪽은 쳐요. 여기는 내양이를 안 치고 자, 여러분 쫄짱 개 잡을 때 파도가 치는 날에는 굳이 바다에 들어가지 않아도 됩니다. 자, 이런 곳 있죠? 그냥 여기 바로 선착장이에요. 배 쫙 있죠? 자, 이런 곳에 그냥 뽀치 한 마리 던져두고 가만히 있으라, 리바 롱기야. 잘 들어보시면은 보글보글 개가 거풍무는 소리가 납니다. 보글보글 보글보글. 들리세요? 들리세요? 보글보글 보글보글. 내가 닥쳐야 드리겠다. 안 들리시죠? 자, 그럼 저쪽에 보시면 벌써 개 한 마리 있습니다. 자, 요렇게들은 아주 눈치가 빠른데 밤에는 눈치가 그렇게 없어요. 찌꺼기 뭐 하나 넣어 먹고 있죠? 여기 요렇게. 아직도 몰라요. 어, 이제 알았다. 리바 롱기. 그럼 이때부터 전쟁인 거예요. 이때부터 아마 못 잡을 거예요. 왜냐면 롱나이 빠르거든요. 제가 더 빨리 리바 롱기야. 어, 못 잡았는데 저 밑에 덩어리 뭐야 이거 잠깐만. 우와, 롱나 크다. 와, 나 물풍선인 줄 알았다. 리바 롱기야. 보랏빛 훔치봐. 내 새치염새 망했어. 자, 이제 보시면 자, 위에 벌써 개 한 마리 있죠? 자, 빠르게. 라사. 바로 뽀찌로 덩크리발. 자, 그럼 벌써 한 마리 잡았습니다. 잠깐만, 이거 빼줘야겠다. 이렇게들이 날렵해가지고요. 이거를 타고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열로 꺼죠? 자, 여러분 롱나게 간단하죠? 자,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돌이랑 약간 헷갈려가지고 없을 수 있는데 여러분 보이세요? 여기 있습니다. 리바. 근데 사실 요 라거 집게로 빠르게 잡기가 쉽지가 않아요. 저는 조금 수탈 되세요. 보여드릴게요. 이 새끼 눈치챈 거예요. 지금 왔다 갔다 했죠? 방금. 들썩. 이 리발레기야. 이 리바. 이 리바. 오, 잡았어, 잡았어. 어, 이거 방금 팔 떨어뜨린 건데, 이거. 팔이 혼자 움직인. 어, 팔이 혼자 움직인. 미안해. 여러분 괜찮아요. 어차피 탈피하면 다시 자라요. 침 롱나 튀기네, 리바. 안녕하세요. 뭐죠? 아, 그냥 개 조그만 거 잡고 있습니다. 촬영하는 게 있어가지고. 혹시 유튜브 보시나요? 아니요. 아, 잘 안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선생님, 이거 혹시 뭔지 아시나요? 군소같이 생긴다. 아, 군소입니다. 드셔보셨어요? 아니요. 아, 맛있습니다. 선생님. 드셔보셔서. 이상, 죄송합니다. 군소 드셔보시지 마세요. 여러분, 여기 또 바로 한 마리 있어도 잠시만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라삭 리발레기야. 여기다가 3점 슛. 오, 야. 프리사 론나 많이 했어요? 약간 이런 해안 곳에 없으면 여기 있다, 리발. 지금 여기서 바로 그냥 잡아가지고 일로 와이레기야. 자, 너는 잠깐 풀어줄게. 어, 도망가. 헉, 야, 시속 한 20 나오겠는데 일로 와. 오, 야. 빠진뻔했다. 빠진뻔했다. 여기다 버려져? 저는 이렇게 돌바닥에 없는 거 같으면요, 돌바닥 옆에 직벽 있죠? 자, 여기 벽에 보시면 개들이 아주 거미래기처럼 붙어있습니다. 자, 보이시죠? 저기 두 마리 붙어있죠? 여기서 그대로 인연뽑기 마냥. 띠리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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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라삭. 바로 들고 오면 돼요? 오늘 파도가 새니까 애들이 일로 많이 와서 요 버려. 몇 마리야? 다섯 마리에. 전 최소 지금 열 마리에서 지금 30마리 이상 보고 있거든요? 아, 얘는 인연뽑기 힘들겠다. 따라라라라따, 따라라라라따, 라삭. 아, 잘 가. 바로 앞에 있네? 아, 얘는 너무 작은데? 라삭. 얘는 너무 작아. 일단 크기 보여드릴게요. 광생. 아, 얘 너무 작죠? 아, 네가 숨어보자. 뽀찌미치지, 랄끼야. 여기 들어가자? 자, 이제 좀 더 클래기 위주로 왜 먹었을 때 아주 라삭라삭한 느낌이 바삭바삭하게 날 수 있게끔 저기 타이어 사이에 보이시죠? 쓱 넣었다가 집어서 바로 뺄게요. 쓱, 떨어졌다. 개들이 빨라요. 제가 절대로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좀 못하긴 해요. 이게 뭔 개소리야? 다음 직벽 왔는데 꽃이 상식이 상만 아니, 상순이 있거든요? 라삭 이렇게 잡았고 여기다가 잠깐 방생 발의 아래 자, 그리고 조래끼까지 하면 아호호, 야호 이제 문제네? 이 두 마리를 한 번에 집게에 집어가야 되는데 잠깐만, 너, 야 너 왜 다리가 오른쪽에 다 없어? 야야야, 가, 가, 가. 이거 여러분 제 탓 아니에요. 원래 저래서 요버려. 몇 마리야? 일곱 마리야. 아직 제 라가리 한참씩 부려야 돼요. 다음 직벽으로 가봅시다. 자, 그럼 저기 한 마리 큰 랄끼가 꼭 있어요. 자, 그럼 일단 제일 가까운 조래끼 아래 불가설이 괴롭갔네, 유해동물. 라삭, 오케이. 여기다 바로 사이드에서 훅샷, 오케이. 자, 바로 다음 칸으로 갑니다. 오, 야, 얘는 금물로 얘는 아예 쓸어버리고 싶다. 몇 마리야, 여기? 일일깨 제일 커요. 롯나 맛있게 처먹고 있구나. 일로와, 내가 널 처먹어줄게. 아, 이게 어려워요, 여러분. 이런 애들은 좀 쉬워요. 이렇게 잡으면 되거든요? 바로 꼬린. 자, 그 밑에 뭣도 모르고 계속 넘어 먹는 랄끼 바로 라사. 바로 또 꼬린. 자, 그 옆에 바로 뭣도 모르고 또 넘어 먹는 랄끼 바로 라사. 바로 또 꼬린. 1타, 3피, 누유 죽고, 매부 잡고, 마당 쓸고 죽고, 던. 자, 여러분, 이제 이쪽은 저 때문에 소문이 다 나서 전부 다 도망간 거 같고, 자, 그럼 바로 지금 석축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석축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그냥 여기는 육지인데 너네 왜 해산물이 육지에 있니? 그럼 안 되지, 그럼 내가 라삭 이렇게 해가지고 어어, 떨어뜨려 주지. 너는 라삭해서 잡아가야지. 여기다 버려? 어우, 야, 너 아주 맛있게 넘어 먹고 있구나, 라삭 랄끼야. 내가 넘어 먹어줄게, 버려. 얘는 뭘 들고 있네? 야, 구경 좀 시켜줘. 아, 생산조가리, 리발랄끼, 야비안 랄끼. 여러분, 개밭인데요? 여기 보시면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라삭하면은 바로 도망가? 저 바위개랄끼 탐나는데? 물속 수중전 라삭 리발? 바로 잡았지롱, 여기다 버려? 몇 마리야? 하나, 둘, 셋, 넷, 열다섯 마리. 너 뭐야, 너 뭐 먹고 있어? 오징어야? 구경 좀. 너 뭐, 뭐 먹니? 아, 새우? 아이고, 아이고, 꺼져라 빨리. 개나 소르기가 하는 역할이 바다에 찌꺼기들을 다 먹어주는 역할이 돼서 굉장히 이로운 랄끼인데, 게다가 맛도 좋아서 나한테도 이로워요? 야, 너는 진짜 난간에 거의 끝 다 올라왔다. 너 올라갈 데가 없는데 어디로 올라가려고?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낚시하시다 남기고 간 개찌렁이 들이 있습니다. 자, 이래끼를 한번 유인해서 한번 잡아볼게요. 자, 이걸 이렇게 하면 이래끼들이 먹으려고 할 거예요.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먹으려 하죠? 먹으려 하죠? 지금 잡은 거야. 오케이, 나는 한 마리 잡았다 하고 튀는데 정신 못 차릴 때 안 먹히네? 아, 이 개찌렁이를 처먹을 용감한 개 랄끼 하나 있을 텐데. 너 먹을 거야? 너 안 먹어? 너 이렇게 먹어달라고 애원하는데? 그럼 너 그냥 개찌렁이 버리고 널 라삭 사무라이. 버려. 자, 여러분 이제 여기서 잡는 거 질리니까 바로 석축으로 가볼게요. 너 뭐 처먹냐? 바위 개래키야. 여기는 좀 더 애들이 경계심이 있기 때문에 조심히 다가가다가 롯나 빠르게 플라이어 가래. 이렇게 잡아버리면 됩니다. 버려. 어우, 여기는 뭐 거진 크다. 자, 저렇게 보이세요? 큰 래끼들은 오래 사는 이유가 있습니다. 눈치가 빨라야. 오래 살았으니까 커졌겠지. 리발레키야, 나한테 안 돼? 넌 크니까 살포시 꺼져? 얘 롯나 맛있게 먹는다. 보이세요? 야, 너 먹방 치고 핀마이크 하나 달아줄까? ASMR 해볼래? 여기 잡혀 그냥, 리발레키야. 자, 너는 그렇게 안 크니까 덩크. 야, 이러다가 이거 문어 나오면 이거 컨텐츠 어떻게 해야 돼? 맨날 혼자 다닐 때 일이라 합니다. 근데 이러다가 문어 잡힌 자가 한 번도 없어? 야, 얘 제일 크다. 이런 애들은 그냥 망설임 없이 바로 가가지고 요렇게 집어 날려버렸다. 아, 얘는 이제 그렇게 안 큰데 뭐 먹을, 어. 먹을만 하다 얘기할라 했는데 민망하네? 점마도 좀 큰데? 저측인 애끼들은 오래 살았기 때문에 눈치가 빨라 약간 술자리에서 눈치 게임 시작일 바로 외치는 그런 애끼들 일 외쳤네, 꺼져라. 어쨌든 결론이 뭐냐면 그런 애끼가 바로 저였어요, 리발. 오, 야. 제발. 와, 제일 크다, 제일 크다. 반정이 절여지자. 절이기도 커요. 얘 수컷이거든요? 보시면 집게가 크잖아요. 암컷은 같은 크기인데도 집게가 이렇게 굵지 않습니다. 그리고 배때기 보면은 이미 여기 안 보이네, 리발. 쟤 진짜 크다. 오케이. 얘도 론나 크구만요. 어, 저기 여기. 금붕어 있네, 금붕어. 악어 집게로 하면 잡힐라나, 저 금붕어 새끼. 야, 야, 야. 아직 눈치 못 챘어. 야, 리발 내꺄야, 내가 금붕어 새끼야. 아, 못 잡지. 리발 내꺄, 정 떨어진 내꺄? 이건 되게 집게가 붉어가지고 바위계인데 도둑개처럼 생겼다. 거기 틈속에 있어가지고 그런가, 리발 내꺄? 아, 안 닿는다. 큰 내꺄들은 대가리가 좋아. 잔머리 다 부셔버려야 되는데.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제 이런 애들을 잡기 쉬워요. 어. 어어, 아, 아, 다리 뜯을 줄 알았다, 리발 내꺄. 자, 여러분 얘 보이시죠? 혼자 그냥 등지고 저 개무시하고 그냥 론나게 최초만 뜯어먹는 내꺄. 이렇게는 제가 지금 안 잡는 이유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배가 빵빵하잖아요. 100% 알을 베고 있는 거거든요. 보세요. 보여드리지도 못했다, 리발. 꺼져. 야, 너 뭐해? 잡아달라고? 오늘 집게 많이 부시네, 리발. 너 잠깐 일로 와봐. 어, 그렇지, 잘했어, 잘했어.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아, 얘 크다, 아, 크다, 네마리. 아, 놓쳤다, 리발. 그럼 바로 여기, 네마리. 놓쳤다, 리발. 아, 얘 크다. 신이 얘를 주려고 나한테 계속 놓쳤구나. 네마리, 리발 내꺄. 자, 여러분 엔딩 가야죠. 엔딩 론나 크넷게로 가야죠. 나한테 엔딩을 선사할 쫄짱을 개래기 찾는다. 오, 리발 개 엔딩감. 제발, 제발. 집게 뜯지마, 집게 뜯지마, 제발. 발로 살짝 밟을게. 오케이, 제발, 제발. 집게 뜯지마, 집게 뜯지마. 나중에 내가 간장 절였으면 론나 먹을 거니까. 으라차차. 제일 큰 거 엔딩에 잡았다. 기분 론나 좋다. 이럴 때 빨리 가가지고 뽀지에 넣어야지. 엔딩 리발 내꺄. 와, 마지막에 잡은 느낌이다. 제일 크죠, 이렇게. 여러분 이 렉에 한 지금 25마리 정도 되는 거 같은데 자, 이 렉에 가져가서 바로 간장에다가 절여절려 절여버릴게요. 라삭라삭. 디지러 가자.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쫄짱 개래끼들 25마리 이상 잡아왔습니다. 지금 바로 보여드릴게요. 하하하하. 잘 안 보이네. 하하하하. 자, 론나가 맞습니다. 제가 봤을 때 거의 다 지금 이 쫄짱의 종류는요. 바위계 종류에요. 자, 그럼 지금 바로 일단 간장 레시피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삭라삭. 냄비 팅. 자, 그리고 론나가 달달한 어, 물 한 컵 리발 하나도 안 달아. 자, 그리고 론나가 밍밍한 어, 간장 한 컵 하나도 안 밍밍해. 자, 이렇게 간장과 물을 1대1 비율로 섞어놓고 자, 설탕을 한 3분의 2컵 정도 와르르 다 버려. 자, 여기 남은 설탕 찌그레기들 좀 아깝잖아요. 자, 이런 레시피를 어떻게 하냐면 내가 빨아. 현타 어지게 오네. 자, 그리고 이 레시피들은 어떻게 하냐. 부탁한디. 오랜만에 다 잘 지냈어. 어쩌라고? 와그레 닥치고 말 좀 빨리 해. 리발 레시피라고. FIRE FIRE. FIRE. 내 인생엔 얼굴 큰 손실은 없겠다, 리발. 자, 여러분 이사 들어 한 5분 정도만 아주 팔팔 끓여줄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간장이 끓여지는 동안 쫄짱 개레기들을 소풀이에 담아 담아. 야야야야야, 나오지 마. 야야야. 미안해, 잘못했어, 나오지 마. 야, 리발. 다시 채집해야 돼? 자, 개들은 안 물리게 하려면 빨리 잡아 써내야 돼. 로나 라삭 보르동. 라삭 사무라이. 여러분, 다 잡아 나왔습니다. 리발에게 내 펀치. 그리고 FIRE! 아니 워터. 버무려, 버무려, 버무려. 말은 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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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야 이렇게 이렇게 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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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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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안 떨어져 빨아 다른 개들은 팡 팡 하면 집게를 떨어뜨려 가는데 보셨어요 지금? 한 열 번 번졌어 이 wax ket 저렇게 그냥 물 틀어놓고 그냥 이렇게 조지면 됩니다 얘네가 무조건 살아있어야 돼요 그게 꿀팁이에요 왜냐면 방금 내 손가락 로질하고 했기 때문에 저도 최대한 그냥 잔인하게 리직할 거야 뭐야 뭐야 이렇게 야 너 손에 가래내끼 이거 집게를 개니발 내끼 어딨어 일로와야 내끼야 니달 내끼야 내가 그냥 펀치먹으라야 내끼야 자 이렇게 여러분 전부 다 씻은 내끼들은 저멀리 꺼져 자 여러분 이렇게 팔팔 끓기 시작하면 폰오프 리발 자 그럼 이렇게 끓여진 강장내끼는 상온에서 미지근해질 때까지 식혀줘야 됩니다 그냥 이 기다리는 시간이 제일 높아서 힘들어요 리발 군대에 처음 갔을 때 3일 동안 신체검사 받는 약간 그런 느낌이야 이해하셨죠? 충성 왼손 리발 자 여러분 이렇게 간장이 전부 다 씻어버렸습니다 한번 맛 한번 볼게요 진짜 여러분 거짓말은 아니라 간장게장은 제가 러머니보다 잘해? 죄송해요 러머니 자 여러분 이 다 끓인게장은 저 멀리 치워버리고 안녕 리발 애기들아 열어 여러분 여기에 뭐지 25마리 야야야야야야야야 들어가 이거 뭐야? 똥 쌌다 리발 애기 똥 쌌다 아 더러운 느낌 여기다 간장 부어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얘네끼들 똥 다 처먹는 거 아니야 리발? 자 여러분 여기다가 간장만 붓는 게 아닙니다 다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 필요한 걸 지금 바로 여기에 바로 넣어버릴게요 그게 바로 뭐냐 마늘 와자자자자자 자 그 다음에 넣을 거는 바로 또 마늘 아직 한 발 남았다 야 내려가 자 그리고 다음에 제거 10분의 1 크기의 로추 라사 사무라이 라사 꼬르동 제거랑 색깔 비슷한 홍고추 개소리야 라사 사무라이 라사 꼬르동 자 여러분 그리고 이걸 빼먹을 수 없죠? 흠 날려라 월계수입 좌좌좌좌좌좌 좌좌 자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걸 넣어줘야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통후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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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통후추 저거 통후채로 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야 여러분 제가 왜 갈아 넣었겠습니까 이게 안 열려서 그런 거예요 리발 나도 통후채로 넣고 싶은데 엔딩으로 맛있어 진짜 잠깐만 이렇게 나올 거 같은데 개라떼다 애들이 너무 분주해졌는데 라떼다 이거 어 벌써 나왔네 살아있는 상태로 넣어야 개들이 숨 쉬면서 이 간장을 모조리 빨아먹는다고 해요 그래야 이 간장이 개 몸속 안에 고스란히 아주 당직해서 그 간직한 걸 내가 넣어 먹으면 되는 거야 근데 여러분 사실 이 게장을 하루나 이틀 정도만 해도 되는데 저는 3일을 하겠습니다 왜냐면 미니게 간장게장을 사실 7개로만 해요 7개는 갯벌에서 잡히는 일반 그 납작하고 롯같이 생긴 눈알이만큼 나오고 이런 내끼 그릇기로 미니게 장을 하는데 제가 지금 동해안에 있는 쫄짱애로는 미니게장을 처음 해보는 거라서 안전하게 먹기 위해서 3일 동안 두겠습니다 왜 안전해야 되냐 요즘 날씨가 더워졌죠 그럼 뭐가요 비브리오페 그만할게요 그때 봐요 라빵라빵 야야 싸우지 마 어차피 간장 먹고 다 뒤질 거야 너는 왜 이렇게 싸워 리발 나가리 봉쇠 자 여러분 드디어 3일 동안 순선된 쫄짱게래끼 간장을 열어볼게요 열어 하이 래끼야 머리로 닫아버려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라라라라라 팅 아무것도 없네 아무것도 없어 예림이가 분명히 돌게장이라 닥쳐 야 쫄짱게래끼장입니다 게래끼장 지금 바로 라삭라삭 추베르 추베르 해볼게요 여러분 오늘 비가 롯나게 추적추적 내리고 있습니다 근데 저 래끼 저 저기서 뭐해 리발 아니 그게 아니라 비맛고 좀 고생하면 좀 더 먹을 땐 맛있을 것 같아서 개소리야 사장님 주문할게요 네 뭘로 드릴까요 쫄짱게래끼 간장게장 하나만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리발 내꺄 네 주문하신 쫄짱게 간장게장 나왔습니다 밥 여기서 리발 랍접시 여러분 그러면 지금 바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근데 진짜 솔직하게 말씀드려면요 이 쫄짱게래끼들을 먹기가 사실 조금 두렵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이때까지 쫄짱게래끼들을 먹을 때 튀겨먹었을 때 빼고는 성공한 적이 한번도 없어요 왜냐면 굉장히 비리고 비리고 비린내끼들 중에 제일 비린내끼니까 오늘 말만 했는데 왜이렇게 덥냐 땀이 속니 다 묻었어요 안보이네 리발 그래서 혹시나 이르기도 비릴 것 같은 마음에 제가 이르기들을 3일동안 아주 간장에 포옥 싹 잠궈두버듭니다 잠궈두거든요 절기도 하네 리발 자 이 국물을 밥에 이렇게 쫙 해가지고 간장찍은 밥 초벨을 봐 맛쌉다 이거 아냐아냐 싸운 게 아니라 빨리 볼까요 넘나 맛있습니다 간장을 선택했을 때 굉장히 잘 선택하셔야 돼요 간장 선택이 잘했어요 잘해서 온도팡 리발 게장은 개빨이다 아니죠 간장빨입니다 제일 작은 게래끼를 찾아서 먹어볼게요 제가 봤어요 여러분 게래끼를 가장 작은 게 같거든요 이 게 같은 데께 한번 먹어볼게요 초벨을 어? 제가 이제까지 수많은 게장을 해왔습니다 돌게장 금게장 털게장 털게 요만한 거 한 마리 푹 넣어가지고 털게장도 했었는데 거짓말 아니라 금게 털게보다 쫄짱게장이 훨씬 맛있어요 일단 게장은 잡아가지고 탈만 파먹어야 되는데 요 쫄짱게장의 장점은 그냥 하나 들고 통째로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계속 금게가 말랑말랑 거린다고 말씀드렸는데 금게보다 쫄짱게래끼들이 훨씬 더 말랑말랑해요 자 한 마리 더 바로 아.. 찼.. 찼.. 찼다 초벨다.. 초벨다.. 자 여러분 지금 바로 한 마리 더 바로 먹어볼게요 초벨을 아우.. 뭐 월계수입 먹을뻔했네 리발 딱자 초벨을 아우.. 와.. 여러분 와.. 이거 여러분 진짜 뭐라고 말했겠는데 롬 나짜다 리발 밥 처먹어야 돼 응 여러분 이거는 뭐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오늘 콘텐츠 여기까지면 혼떡 싸우요 싸우요 편집에 속지 마세요 근데 여러분 처음 먹었던 애께는 집게가 없었던 애께군요 방금은 집게가 있던데 집게 부분은 좀 많이 따작하고 이가 약하신 분들은 굉장히 좀 손상될 수도 있어요 제가 이가 약하거든요 방금 손상됐어요 이 쫄장 게레기들로 했던 것 중에 튀김이 제일 맛있다고 생각하는데 대장은 완전 개 미쳤어요 자 이런 조그만한 집게 가지고 있는 레기들은 그냥 먹어도 됩니 다 추베라 와우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염원이 안 드릴 거야 두려짜레기 여러분 그 마지막에 엔딩으로 잡을 레기 기억하시죠 요레기 요레기 개순이 리발레기 이렇게 제가 봤을 때 한 입에 먹기 굉장히 버겁고 랑댕이가 다 나갈 거예요 그래서 집게만 떼고 한번 먹어볼게요 뒷게장 떼기가 아주 예쁘게 집게를 떼 버렸습니다 신이 있다면 제 랑댕이를 지켜주세요 초베 와 개맛이 있어 개맛이 있어 이빨 아 아 이가 너무 아 리바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미니게 간장게장을 한번 먹어봤습니다 쫄 당면은 진짜 바다 쪽에 진짜 널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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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잡아가지고 이런 간장게장에서 먹으면 정말 너무 맛있게 밥 한 고개를 뚝딱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구보다 바라게 담나가다라게 롯나 하나도 안 쩔어 잘했어 많이 늘었다 요리 실력 말고 라가리 실력 자 어떻게 여러분 재미있게 보셨나요? 감상하십니까? 저 헌초 뱅 뱅 이 간장게장이 스테미나에 좋다는데요 안 좋네 리바 이스타 뱅 뱅 한글자막 by 한효정